이야, 정말 인물이 사네. 아니, 그동안 왜 그러고 다녔지? 멀쩡하게 생긴 거 본인도 잘 아시잖아요. 네? 생긴 거 믿고 그렇게 막 하고 다닌 거 아니었어요? 제가요? 막 하고 안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웃음이 좀 많으시네요. 아무래도 직업상 웃는 얼굴이 호감으로 보이니까요. 또 그래야 여성분들께서 좋아하시고. 계산 도와드릴게요. 4만4천 원이요? 여기 있습니다. 왜요? 저 얼굴에 뭐라도 묻었어요? 제 머리카락이요.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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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? 상상했어. 상상했어.